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그리운 흘긴 눈, 현진건 그이와 살림을 하기는 내가 열아홉 살 먹던 봄이었습니다 시방은 이래로 삼십도 못된 년이 이런 소릴 한다고 웃지 말아요 기생이란 스무살이 황갑이라니 삼십이면 이를테면 백세 상수한 할미쟁이가 아니하여 그때는 괜찮았답니다 이 푸루족족한 입술도 발그스름하였고 토실한 뺨 볼이라든지 지방은 총누란 별명조차 듣지마는 오동통한 몸피라든지 살성도 희고 옷을 입으면 맵시도 나고 걸음걸이도 멋이 있었답니다 소리도 그만저만이 하고 춤도 남의 흉내는 내었답니다 화류계에서는 그래도 누구하고 이름이 있었는지라 호강도 오염만이 해보고 귀염도 남불찬이 받았습니다 내다 망할 것 웃어 죽겠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하고 제 칭찬만 하고 앉았구먼 어쨌든 나도 한 시절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해구멍이 막히지도 않아 요리집에서 일렬거가 오고 가구만 보면 새로 두 점, 석 점 전에는 집에 돌아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에 와서 고치 않으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대개 집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는 손님과 같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고달픈 몸을 밤새도록 고달프게 굴다가 해 뜬 뒤에야 이제 내 세상인가 보다 하고 간신히 눈을 붙이면 사정 모르는 손들이 낮부터 달겨들어서 고단한 몸을 끌고 꽃구경을 간다 들놀이를 간다 저래를 간다 합니다 그려 그러니 몸이 피로 않을 수 있습니까? 놀기란 참 고된 일입니다 어느 때는 사지가 늘어지고 노는 것이 딱 싫고 귀찮아서 인연의 노릇을 언제나 마나 하고 단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나의 눈앞에 그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보담 내 해 맞이인 그는 귀공자답게 얼굴도 곱상스럽고 돈도 잘 쓰며 노는 품도 재미스럽고 호기스러웠습니다 나는 고만 그에게로 마음이 솔꽃하고 말았죠 그이도 나에게 적지 않게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럭저럭 관계가 깊어가자 그이는 나와 살자고 조르지 않겠습니까? 마침 기생 노릇도 하기 싫던 차이고 맵지도 않은 사내라 내 심으론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만 그래도 기생 행투가 그렇지 않아 이 핑계 저 핑계로 그이를 바싹 달게 해서 돈 천 원이나 착실히 빼앗아서 어머니를 주고 마지못해 하는 듯이 살림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간이라도 빼어먹일 듯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를 얻기 전에도 여자 꽤나 만난 모양이었으나 나이가 나이라 어리고 참다운 곳이 있었습니다 나의 말이면 콩을 파치라고 해도 고지 들었습니다 나의 청이면 무엇이고 낙종치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눈치를 알아본 나는 그 이로부터 가진 것을 졸라내었습니다 우리든 진문서도 내 이름으로 내게 하고 자개농이랑 자개의거리랑 한 칸 벽에 맞는 큰 체경이라 물론 온갖 비당과 포목을 필필이 들여오게 하고 철철에 따르는 비녀며 사흘 도리로 진고계에 가서는 순금반지 진주반지 보석반지를 사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 어머니의 생신이라는 둥 일가의 홀리에 쓴다는 둥 장사에 쓴다는 둥 빚을 졌다는 둥 가진 핑계를 만들어서 그의 돈을 긁어내었습니다 무슨 내 변명이 아니라 이런 짓을 한 게 전수의 나의 욕심 사나운 까닭도 아닙니다 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쩐지 좋고 재미스럽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에게 피우는 애교이고 아양이었어요 그것뿐도 아니지요 내 말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나 곧 그이가 나한테 얼마나 홀리였는지를 자질도 하고 싶고 뜻대로 성공을 하면 물건 얻는 것보단 몇 값절 더 기뻤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뒷구멍으로 부추기기도 하였지만 그인 늘 몇만금을 제 수중에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팔고 빚을 내는 것이었으니 하루 이틀 아니고 물 쓰듯 하는 돈을 언제까지 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산 지 석 달이 못 되어 돈 주변할 길이 막힌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의 빚봉수라도 한 번 두 번이지 전부 아버지가 갚아 줄 리가 있겠어요 더구나 구두새로 유명한 그의 부친이 그때까지 참은 것도 장한 일이지요 마침내 너 같은 놈은 자식으로 알지 않으니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러고 얼렀지만 이제는 아주 사실로 나타나게 되었겠지요 빚쟁이는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요리집에서 금은빵에서 선전 드팀전에서 더구나 고리대금 업자한테서 빚쟁이는 문간을 떠날 새가 없었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로 자라나 도무지 졸리는 것을 모르던 그이는 단박에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문간에서 찾는 소리만 나면 왼몸을 옹송그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꼴이란 곁에서 보아도 가엾었습니다 내 탓으로 이 곤란을 봤건마는 그래도 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에 졸리는 것이 딱하기도 하고 또 자격지심도 나서 나 때문에 이런 곤란을 당하시지요 내가 몹쓸려니야 하면 그이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질색을 하고 왜 최선이 때문이람 내가 못생긴 탓이지 하고는 도리어 면목 없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중에 그에게는 또 기막힌 일이 생기었지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이가 돈 쓰기도 급하였고 또 못된 동무의 꾀임에 빠지어 아버지 도장을 위조하여 빚을 낸 일이 발각이 된 것이아요 돈 끼워준 놈도 물론 알고 한 일이지만 그의 아버지가 나는 모른다고 딱 거절하니까 이제는 그이를 보고 어르딱딱 거리며 사기를 했느니 인장 위조를 했느니 만일 일주일 안으로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느니 하고 야단을 합니다 간이 작고 마음이 여린 그는 얼굴이 샛노랗게 타들어 가겠지요 몇 번 그의 어머니를 세이두고 또는 직접으로 자기 아버지께 말을 해보는 모양이었으나 도모지 일이 안 된 줄은 그 찡긴 눈썹과 부러진 새죽지 같은 어깨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희인은 조바심이 되어서 못 견디는 듯이 누웠다 앉았다 일어섰다 금새로 집을 뛰어나가는가 하면 금새로 또 뛰어들어 오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부처나 무엇같이 한자리에 우두커니 앉으면 멍하니 바람벽만 바라보고 어느 때까지 손끝 하나 꼼짝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일주일이란 기한날이고 오늘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여름답게 흰 구름이 봉오리봉오리 솟은 하늘엔 밝은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마루로나와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문득 작년 이맘때에는 한강에서 선율을 하였는데 하였습니다 굼실거리는 시원한 물결은 그림자를 부수는 배가 눈앞에 서원하게 떠보이며 갑자기 덥고 갑갑해서 견딜 수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뻔치 좋은 나인들 사면팔방으로 빚에 졸려 머리를 못 뜨는 그이에게 배놀이가 잘 여미야 있겠습니까 이런 밤에 집에 처박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며 번화롭던 옛날 기생생활이 그리웠습니다 살림 들어온 것이 후회가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달뜨는 판에 곁에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돌아다 보니 그이가 울고 있지 않아요 왜 우셔요 하니까 얼른 대답은 아니하고 서름이 복바치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이윽히 코만 들이마시다가 껄떡대는 목청으로 재선이는 재선이는 내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또 기생으로 나가겠지 하고 눈물이 그렁거리는 눈을 나에게로 돌리겠지요 내 속을 알아채였나 보다 하고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하지만 놀아먹은 보람이 있어서 단박에 흉업개슬이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질색을 하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가면 재선이는 또 기생에 나가서 뭇놈의 사랑을 받을 거야 감옥에 간단 말이 조금 안 되었지만 속으로는 암 그렇지 하면서도 입 밖에 내어서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령 나으리가 감옥에 간다 손치더라도 내야 당신 사람이 아니하여 왜 또 기생에 나가겠습니까 댁에 가서 횡랑방 구석으로 돌아다닐지라도 나으리에 나오시기만 기다리지요 라고 꿀을 담아붓는 듯한 마음에 없는 딴청을 부리였습니다 이 말에 그이는 매우 감동된 모양이었습니다 바싹 다가들며 그게 참말이야? 그럼 참말 아니고 그래 내가 감옥엔 가도 수절을 하고 나를 기다리겠단 말이야? 그럼요 수절하고 말고 천연덕스럽게 꼭 그리할듯이 딱 끊어서 대답을 하였으되 속으로는 수절이란 말이 어째 춘향전이나 읽는 듯해서 웃으었습니다 만일 내가 감옥에 아니 가고 죽는다면? 하고 그이는 나의 얼굴을 딱 노리였습니다 그 시선이 전에 없이 날카로워서 슬쩍 외면을 하면서도 따라서 죽지요 하고서 청승맞게 너 죽고 나 살면 열려되나 한강수 깊은 물에 빠져나 죽지 하는 노래를 읊었습니다 나도 죽일련이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이는 또 얼빠진 듯이 오두커니 앉았다가 무슨 단단한 결심을 한 것 같이 벌떡 일어서며 제선이 제선이 내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들어가자 하지 않겠어요? 나는 또 안 꼭 끼고 하려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이는 아직도 숫기가 남아 있어서 남 보는데 아니 남이 볼 만한 데에서는 나의 손목 한번 시원스럽게 못 주고 그리 하고 싶을 땐 꼭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요사이 와서 몹시 근심을 한 뒤라든지 또는 비관한 뒤라든지 반드시 나를 쓰다듬고 어루만지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짐작을 한 나는 조금 앙탈도 하고 싶었으나 그에 우운 것이 가엾어서 말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온 그는 방문을 모두 안으로 닫아 걸겠지요 내 짐작이 틀리지 않구나 하면서도 이 6월 염천에 방문을 왜 닫아요 남 더워 죽겠는데 라고 까짜를 올렸건만 이 말에는 아무 대답이 없고 제 할 일을 다 해 버립디다 정 같으면 부끄러운 듯이 눈을 찡긋하기도 하고 손짓으로 말 말라고도 하였으련만 그이는 이상스럽게 엄연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을 뿐입니다 얼마 만에 그이는 가라앉힌 목소리로 재선이 너나 나나 이 세상이 더 구차히 산다 한들 또 무슨 낙을 보겠냐 차라리 고만 죽어버리는 게 어떠하냐 하겠지요 미쳤나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도 그래요 그만 죽어버려요 라고 쉽사리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래 나하고 같이 죽을테냐 나으리하고 죽는다면 죽는 것도 꿀이지요 내야말로 너하고 같이 죽는다면 한이 없겠다 하는 그이의 소리는 떨리었습니다 나도 일부러 목이 메이며 내야말로 나으리하고 죽으면 한이 없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다만 정말 나하고 죽을테냐 아흐 다짐도 하이 죽는다면 죽는기지 그렇게 내가 못 믿었단 말이에요 하고 남의 속도 못 알아준다는 듯이 새파랗게 성을 내었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어째 심파 연극을 하는 듯싶어 재미스러웠어요 설마 죽을 리는 만무하고 이왕이면 이대도록 너한테 정이 깊다는 걸 표시함도 좋았어요 그이는 나의 기색을 살피더니 그만하면 되었다 하는 듯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쓰는 가방을 가져오더니 그 안에서 흰 봉지를 하나 끌어내겠지요 그 봉지 속에는 밤낱만한 고약 같은 것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아편이구나 가슴이 조금 섬뜩거렸지만 그리 놀라진 않았습니다 그 약으로 말하면 그이가 돈 안 주는 자기 아버지를 놀라게 하려고 몇 번 자기 어머니에게 보이는 것을 곁에서 구경을 하였으니까요 그것을 먹고 죽는다고 야단을 해서 돈을 얻어온 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시방 와서 새삼스럽게 놀랄 것도 없지만 같이 죽자는 말 끝에 그것이 나온지라 시방껏 달떴던 마음이 조금 긴장은 됩니다 그이는 자리끼를 당기더니 그 약을 앞에다 놓고 이윽히 내려다보며 달게 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만은 나의 가슴도 찌르르하였습니다 한참을 약을 내려다보고 울고 있던 그이는 무슨 비장한 결심을 한 듯이 몸을 흠짓하더니 그 약 한 개를 얼른 입에 집어넣고 한 개를 집어 나를 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서슴치 않고 그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약을 머금은 그는 손가락으로 자리끼를 가리켜 나한테 물을 마시란 뜻을 보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물을 마시었으나 물만 넘기었지 약은 혀 밑에 감춰둔 것은 물론입니다 내야 꿈에도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정의에 그이의 빚에 졸리는 것이 딱하지 않은 바이 아니고 그 때문에 살림살이가 정같이 호화롭지 못할 망정 그걸로 비관한 까닭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정 못살게 되면 도로 기생으로 나갈 뿐입니다 벌써 살림살이에 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기생생활이 그립던 나인데 아직 나이 어리고 남에게 귀염받던 일 호강하던 일이 어제일같이 역력히 기억에 남아있는 나인데 앞길에도 기쁨과 호강이 춤추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는 나인데 왜 죽자는 마음이 추호만친들 생기겠습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그이가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없는 거짓말로 알았고 약을 머금은 뒤에라도 또 무슨 연극을 꾸미는가 보다 내일이고 모레면 그 댁에서 허덕지덕 돈을 갖다 줄 터이니 또 흥청거릴 수 있구나 하고 도리어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독약을 먹고 하는 노릇이라 가슴이 조금 많이 떨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해요 그이는 나의 물 마시는 것을 보더니 매우 안심된 듯이 내 손에서 자리끼를 빼앗아 꿀떡 마셔버렸습니다 그이가 정말 약을 삼킨 것은 좁은 목구멍으로 굵은 약덩이가 넘어가노라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어깨를 추스르며 목줄기가 구불텅거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고만 뒤로 벌떡 자빠지겠지요 약힘이 삽시간에 퍼진 것은 아니겠지만 약을 먹었다 하는 생각에 정신을 잃었는가 보다 했습니다 이 밖의 일에 그이로 보면 조금도 뜻밖의 일이 아니겠지만 나는 더할 수 없이 놀라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칼날같이 가슴을 찌르자마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왼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뭐니 뭐니 하여도 고작해야 열아홉 살 먹은 계집애가 아니하여 이 난생 처음 당하는 큰일에 어하니 벙벙해서 악소리도 치지 못하고 가위 눌린 눈만 휘둥그리다가 나도 죽었네 하는 듯이 뒤로 자빠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이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아편을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것은 빨간 거짓말인가 보아요 답답하고 뉘엑거려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핫핫하고 괴로운 숨을 토합디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두 손을 입안으로 넣어 웹웹 헛고역질을 하겠지요 아마 속이 너무도 괴로움에 죽자는 결심도 간 곳이 없고 약을 토해낼 작정이던가 보아요 그러나 약은 안이 나오는 듯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나도 일변 무섭기도 하였지만 못 견디리만큼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받는 고통이 도모지 내 탓이 아니하요 날로 하여 돈을 쓰고 그 돈에 몰리다 못하여 죽는 죽음이니 내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를 속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죽는 신용을 해서 그를 속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따라 죽는다 아니하고 그를 말리었던들 그이는 아니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지요 그 약을 먹고 저런 욕을 아니 볼지는 모르지요 그러면 내 손으로 그이를 죽인 것이나 진배가 무엇입니까 그때에야 물론 이렇게 사리를 쪼개서 생각은 안 했지만 차마 그이의 괴로워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진저리를 치고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때입니다 무엇이 나의 어깨를 흔들지 않아요 번쩍 눈을 떠보니 그이가 걷어차 올라가는 계획에 풀린 눈으로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내려보고 있겠지요 나는 소름이 쭉 끼쳐서 흠짓하고 몸을 소스라쳐 일으켰습니다 나의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이도 따라 일어서며 용서해달라는 표정으로 괴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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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나 때문에 라고 더듬거리고는 눈에 눈물이 핑 도는 듯 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어쩐지 무서움에 떠는 나의 창자 속까지 스며들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바짝 다가들며 한 손으로 내 목덜미를 안고 또 한 손이 랑 나의 입에 들이대입디다 죽어가는 그이 아니 벌써 송장이나 짐벼없는 그의 손이 나에게 닿았건만 나는 조금도 정같이 두렵고 무서움증이 들지 않았습니다 배타라 배타 어서 배타 하고 그이는 손가락을 내 입안으로 뀌어 뀌어 들이밀겠지요 이때 입안에 든 약을 생각한 나는 흘리던 눈물을 뚝 그치고 에그머니 싶었습니다 나는 그이의 지중한 사랑에 감흡하였으되 그이가 돌려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로돼 나는 그 약을 내어놓기가 죽어도 싫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삼켜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을 침을 모아 그 약을 넘기려 하였으나 원수의 덩이가 큰 까닭인지 세상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판에 내 입에 들어온 그이의 손가락이 벌써 그 약을 집어내겠지요 그 약을 집어내자 나를 바라보던 그이의 얼굴을 시방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곰상스럽던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까요 나는 어떻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계집이 딴 사내를 끼고 자는 것을 보는 본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의 표정은 분노 그것이었습니다 원한 그것이었습니다 입술을 악물고 드러난 이빨 하나만 보고라도 누구든지 즐겁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잊히지 않는 것은 그 눈자이아요 일상 생글생글 웃는 듯 하던 그 눈매가 위로 혹드 이어서 미친 개의 눈깔 같이 핏발을 세워 나를 흘긴 것이아요 그 무섭기란 시방 생각하여도 몸서리가 치어요 그이는 숨이 진 뒤에도 그 혹든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고약한 년이지요 그를 죽을 때까지 속인 몹쓸련이지요 그러나 그이는 나에게 괴롭지 하고 묻지 않았어요 폐하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려내려고 내 입에 손까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을 삼키지 않고 그저 있음을 보았으면 내 마음은 어떠하든지 그이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생각한 만큼 거룩한 사랑을 가진 그이는 기뻐해야 오를 일이 아니에요 좋아해야 오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을 내고 나를 흘길 일이 무엇이에요 내 그런 것은 어찌겠든지 그때에는 그이가 야속한 듯 야속하다는 이보다 의외 이었어요 그런데 시방 와서는 그 흘긴 눈이 떠나올 적마다 몸서리가 지이면서도 어째 정다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운 생각이 들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